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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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어느 정도 분열을 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실 수명입니다. 사실은 세포의 수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암세포는 계속 무한 분열을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무한 분열을 한다는 게 최초의 그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하는 건 아닙니다.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손이 또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계속 많이 죽어가면서 계속 또 많은 자손을 만들어서 번성하고 계속 변하고 계속 자리도 바꾸고 주소도 바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 분열이라는 것은 그 세포가 계속 살아남는다는 이야기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다른 하나는 크랩, 캔서라는 뜻이 보여주듯이 종양 덩어리가 있으면 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이 생겨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게 엄청난 미스테리였었는데요. 사실 다른 기관으로 침투를 해요. 세포가. 그러니까 즉 유방에서 종양 덩어리가 생겼는데 막 컸습니다. 그런데 얘가 거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혈관을 막 다 받아들여서 더 많이 큰 다음에 얘가 그 자리에서 뚝 떨어져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러려면 혈관 벽을 우선 통과를 해야 되죠. 즉 다른 기관에 침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착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흔히 얘기하는 전이라는 거죠. 암세포는 전이할 수 있죠. 양성 종양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안착하고 새로운 종양이 또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말이 되게 쉽죠. 그런데 생물학자 특히 과학자의 눈에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생명현상에서 각각이 너무너무 다른 기작이에요. 혈관이 다시 생겨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다른 세포 기관으로 침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능력. 이동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양분이 없이.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그 세포처럼 살 수 있다는 것. 100년 전쯤의 사람의 가설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고무됐는데 뭐냐면 1902년에 테오도르 보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독일의 세포생물학자로서 굉장히 많은 책을 쓰고 굉장히 많은 논문을 썼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몇 개는 틀렸지만 거의 대부분이 맞았어요. 1902년에 암의 기원에 관하여라고 쓴 논문인데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래도 암세포는 한 개의 세포에서 출발하고 걔가 염색체 수가 마구 망가지면서 생기는 질병인 것 같다. 100년 전에 했다라고 믿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고요. 또 하나 무한 증식하면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특징으로 암이 되는 과정에서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열하고 무제한 분열하고 그다음에 방사선을 쬐거나 현미경적인 생물에 감염이 됐었을 때 생기는 것 같다.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해서 생기는 것 같다. 대부분이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 100년 동안 이 사람의 가설 즉 크로모섬설 혹은 이수 배수체 애니플로이드 시어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공통적인 특징을 가기에는 하나가 부족했는데 뭐냐면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가 불분명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암세포를 관찰해서 관찰한 다음에 모두 다 분석을 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본 적은 없죠. 정상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되는지 그 시작은 본 적은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방법이고 그다음에 사고의 중요한 영역인데요. 그래서 100년 동안 논란이 돼 왔어요. 즉 이 이수배수체설, 크로모섬설은 원인이냐, 결과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왜 그랬냐면 그에 반하는 증거도 있고 그다음에 그에 너무 적합한 증거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1975년에 미생물을 가지고 한 실험이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실험이 됐습니다. 혹시 몇 분은 잘 기억을 더듬으시면 교과서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에임스 테스트라는 건데요. 미생물은 이제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죠. 사람 세포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에는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DNA의 실험을 했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바로 그 히스티린이 있어야지 그 히스티린 아미노산이 있어야지 사는 살모넬라균을 가지고 얘를 그 히스티린이 없는 베이지에다 키워요. 그러면 히스티린이 없으니까 다 죽어야죠. 그런데 몇 개는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몇 개를 사는데 여기에 그 전에 예를 들어 10의 7승의 세포 중에서 하나가 그렇게 산다면 그 전에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소위 말하는 바람 물질이죠. 그런 화학물질을 처리합니다. 그럼 훨씬 더 많이 10의 7승 중에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1,000개 중에 하나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걔네들은 뭐냐면 히스티린을 합성하는 돌연변이를 획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한다. 아주 막 무한분열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더 돌연변이를 많이 일으킬수록 더 바람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이게 DNA 손상이 암의 원인이라는 최초의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임스테스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가 왜 단순한 미생물에서 실험을 했는데 왜 재미있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암을 유발하는 온코진이라는 유전자 그다음에 튜머 서프레서라고 해서 암을 막는 유전자 이 두 가지의 발견이 모두 DNA 손상에 대한 반응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DNA 손상의 암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왜 더 맞는지는 앞으로 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던 100년 전에 보베리의 가설 염색체 설도 사실 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색체에 DNA가 모두 다 담겨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 설도 포용해요. 왜 그럴까요? 바이러스가 그냥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이러스 설 그다음에 보베리의 가설을 모두 다 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DNA 얘기로 복제에서의 에러만 보면 한 번 세포 분열할 때 한 3만 개 정도의 에러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로는 우리는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중압효소 걔는 그래서 다른 기능을 하나 획득을 했는데 바로 교정하는 프로피딩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서 틀린 거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전자의 에러레이트는 한 100배 정도 낮아지는데 그래도 세포 분열당 한 300개의 에러 이랬다가는 한 4살이면 모두 다 암에 걸리겠죠.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진화하게 된 게 바로 이 DNA 리페어 기작입니다. 이렇게 갖추게 되면은 10억 베이스 페어당 단 한 번의 미스매치 정도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일어나고요.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가 손상되고 돌연변이가 되면 암이 발생한다. 이게 모든 거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암생물학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거의 노벨 생리의학상 화학상의 발견은 거의 암생물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64% 정도가 암이 왜 생길까? 암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탄생한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인간 세포는 절대로 쓰지 않았던 효모나 성계 그리고 효모죠. 효모와 성계를 썼었던 사람들이 발견했던 바로 세포주기 시계 셀사이클이고요. 이 셀사이클이 진액생물의 모든 곳에서 다 쓰인다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스토리인데요. 이 셀사이클의 발견이 노벨상의 한 축이었죠. 그게 200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DNA가 망가지면 세포는 계속 돌아가면 고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고치는 시간을 버려야 해요. 그리고 그게 아주 정해진 오케스트라와 같은 차례에 의해서 세포 시계가 결정된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다음 해 벌어진 일인데 너무 심한 DNA 손상이 오면 이건 차라리 그 세포는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자손세포에 절대로 대단위의 돌연변이가 유전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게 세포 자살 혹은 세포 사멸인데요. 어떤 때는 세포 주기 시계가 멈추는 선택을 하고 어떤 때는 세포 자살로 가는지에 대한 얘기는 확실하게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하나 확실한 거는 리페어를 할 수 있다면 이걸 선택을 하게 되고 너무 많은 DNA가 손상됐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하모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다 합쳐서 DNA 리페어와 셀 사이클 리스폰스와 그 다음에 세포 사멸 이 모든 걸 합쳐서 바로 DNA 손상 반응 DNA 데미지 리스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DDR이라는 것이 사실 암 치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유전자 정보 변화 이것이 암의 원인이다. 다 좋은데 그러면 그래도 그러면 모든 유전자가 다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암생물학자들은 또 중요한 유전자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은 바로 이 튜머 서프레서 암 억제인자라는 것과 그 암 발생을 시키는 온코진입니다. 이 튜머 서프레서를 그 암 억제인자를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에 해당하고요. 암화되는 과정에 그 다음에 온코진은 액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온코진이 하나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제어하는 것은 튜머 서프레서 이 튜머 서프레서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가족력이 있는 유전자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전공인데요. 제가 박사 때 유방암 억제인자인 BRCA2를 클로닝암 방에서 연구를 하면서 뭘 배우게 됐냐면 얘가 왜 암 억제인자인지 이렇게 밝히는 과정에서 진짜로 생물학이 재밌고 사이언스가 재밌다는 걸 알게 됐던 굉장히 저는 사랑스러운 유전자이죠. 자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될 때 가장 중요한 도메인이라고 우리가 부른 다섯 가지가 바로 세포 주기 염색체 분리 그 DNA 복구기자 DNA 복제 그리고 세포 사면 이런 것들이 되고요. 얘네들이 망가지면 우리의 돌연변이율이 백만배 천만배 올라가면서 암세포가 개시가 되는데 당장 되지 않죠. 반드시 세포분열을 계속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 세 분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바로 염색체 말단 텔로미어의 길이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그거를 발견한 분들인데요. 텔로모레이즈의 발견으로 해서 엘리자베트 블랙번 그의 학생이었던 캐롤 브라이더 그 다음에 잭 소스텍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들이 발견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정상세포는요. 분열하지 않아요. 분화됐으면 그대로 있는데 얘가 암세포가 되려면 분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염색체 말단의 복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역전사 효소인 텔로모레이즈가 하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들은 다 텔로모레이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줄기세포에도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있지 않으면 줄기세포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줄기세포 치료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암세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로장생의 비밀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오래 사는 것하고 암하고 관련이 사실은 있죠. 계속 평생 영구히 사는 것만을 꿈꾸기 되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아주 잘 건강하게 충분히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화두가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물학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 나오는 개념에 이 바로 캔서 스템셀이라는 게 있어요. 암줄기세포 이게 이제 암생물학자들이 새롭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암에도 줄기세포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즉 암에 보면 아까 보듯이 정말 이질적이거든요. 거기서 진짜 중요한 애가 있을 것 같다. 마치 성체 줄기세포처럼 걔가 계속해서 분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었고요. 이런 생각이 사실 유방암 그 다음에 일부의 백혈병 이런 데는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의 뇌암에도 잘 맞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모든 암에 공통적으로 다 발견되고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저런 암줄기세포가 있는 암의 경우에는 암줄기세포를 표적하는 것이 훨씬 임상적으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관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얻는 교훈 하나는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도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암줄기세포가 되거든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이 암줄기세포 어디서 오느냐 많은 경우에 성체 줄기세포의 DNA에 손상이 왔었을 때 걔가 변화되면 걔가 암줄기세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줄기세포의 조작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염색체 안에 비밀들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다 알게 된다면 그래서 나한테 맞는 약을 쓰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위험은 또 있죠. 그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많은 약들이 개발되면 나한테 꼭 맞는 약을 찾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전 정보 그 다음에 지노믹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새로운 질문들이 파생되고 있는 다시 탄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막스페루치라고 분자생물학의 아버지인데 I never planned my research. It planned me.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호기심이 나를 끌고 가서 그래서 가는 그래서 종착역이 어딘지 몰랐던 그래서 일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카오스 재단에서 하는 이런 강연의 시리즈가 지금은 당장은 첫 번째로는 지적 호기심의 만족 혹은 즐기는 것 그런 것이 되겠지만 결국 알다 보면 모든 게 다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magja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